신앙으로 가면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편, 남의 편 갈라가지고 우리 편 해치는 사람은 목숨 걸고 가서 타도하려고 하고 자기 편이 한 짓은 목숨 걸고 변호하려고 하고 옹호하려고 하고 실드 치려고 한다. 그럼 종교예요. 철저한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가 싫어서 홍익악당을 연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로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상당 부분은. 정치로 얘기할 때 있습니다만 홍익악당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 홍익당에서 하지. 홍익당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홍익악당에서는 저는 종교 얘기를 하는데 사이비 종교로서 다루는 거예요. 그 집단들을.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교주를 맹신하는 그 사이비적 종교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권력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로마 때 예수님이 한 거였던 로마 있죠? 예수님 때도 포함해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요. 신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로마 황제도 신의 아들이에요. 즉, 그쪽도 종교예요. 로마 황제를 교주로 하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 아닌 종교예요. 어디나 권력이 있으면 종교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미는 교주를 거의 신급으로 올려요. 무호류의 신으로 볼려는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에고의 중생적 속성. 그게 반영돼 버려서 현실화돼 버린 게 종교 현상입니다. 사이비 종교 현상. 종교 현상도 마찬가지고 사이비 종교 현상이 나타나요. 빠. 광빠 현상. 묻지마 빠 현상. 북한도 종교죠. 북한도 신앙 국가예요. 북한은 수령을 하나님처럼 보는 신앙 국가죠. 그렇지 않나요? 다 종교화되게 돼 있어요. 세뇌시켜야 되거든요. 세뇌 안 시키면 국민이 배고파도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폭동나지. 정신적으로 세뇌시키는 게 제일 좋죠. 공산주의가 문제가요. 공산주의 진보라고 흔히 불리는 자파들이요. 공산주의 사실은 신앙가들이거든요. 공산주의라는 종교의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대학 때도 그랬어요. 마르크스 레닝교라고. 종교라고 불렀어요. ML교. 마르크스 레닝교. 예수님과 사도바월같이 마르크스 레닝교. 신심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집회 참여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상 독재거든요. 이데올로기로 신앙으로 눌러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인형으로 지배하는 그 상황에서만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굴러갈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이념이라고. 이념으로 사람을 지배해야 되니까 종교적 현상이 공산주의에서 훨씬 발생을 잘하죠. 공산주의는 하나의 종교로 가라. 중국은 못했던 교조. 각 나라별로 공산주의가 각자 자기 나라의 교주를 내세워가지고 신앙화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주체 사상 만들 수밖에 없어요. 김일성 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굴러가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국가가 모든 것을 수탈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자본주의랑 싸울만한 어떤 자본력이 생기는데 수탈을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나요? 믿음을 제시해야지. 신앙을 제시해야지.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자본주의보다 빨리 무너진 겁니다. 신앙, 세뇌가 풀리면서 깨져버리니까. 북한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뭘 해도 끝까지 잘해요. 다른 나라들 다 하다가 아닌 것 같아서 무너뜨렸는데 우리나라를 안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를 한 번 믿으면 무섭게 믿어요. 남한에서 교회 다니는 거나 북한에서 주체 사상 믿고 있는 거나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 종특인 것 같아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틀렸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동안 해온 게 뭐가 돼요? 아직 등신짓 한 것밖에 안 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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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